됐죠? 나오죠? 이거 계획 한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아 이거 불편해 보시면은 다음주 다음주 아 이거 아니구나 저희 이번주 오늘 클러스터링 파이썬으로 수업을 하고 이번주 수요일에 이번주 수요일에는 따로 강의 자료 없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를 들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시험이 아직 많이 남은 시점이어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셔가지고 뭐 뭐 개념 중에 다시 설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과제 중에 궁금한 거 아니면 기출 중에 궁금한 거 이런 거 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요거를 수요일날 할게요 그래서 뭐 질문 별로 없으면 빨리 끝나고 질문 뭐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이 하고 저는 뭐 따로 준비해 올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저는 중간고사 있으면 보통 한번 휴강을 하는데 우리 수요일날 시험보기로 했으니까 월요일에는 수업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강의실에서 강의 시간에 시험보기로 했죠 요거 이제 이 클래스에도 올려드렸어요 이 클래스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좀 후반부 강의 계획을 좀 짰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휴강도 좀 있었고 중간고사를 우리가 좀 늦게 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반부 일정이 조금 밀린 게 있어서 지금 일단 희망사항으로는 써놨는데 상황 봐서 좀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빼게 된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뭘 빼야 하나 사실 다 하고 싶은 주제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일정을 쭉 넣어놨고 시험 날짜 우리 종강하는 날짜 따로 뭐 뭐 중간고사 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이때가 되지 않을까 월요일에는 실습 시간이어가지고 이때 하기는 좀 그렇고 수요일날 강의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짜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어제까지 과제였는데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좀 과제 제출 마감 시간 돼가지고 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내가 좀 과제를 잘못 냈나? 걱정을 했는데 뭐 많이 이미 제출도 해 놓으신 시점에서 뭐 질문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제대로 그냥 하신 분들은 했나 보다 뭐 마지막에 조금 헷갈린 분들은 헷갈렸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제 1,2번 채점을 다 해놨거든요 지난주에 다 했는데 아직 안 올렸네 그거 점수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아무래도 확인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결정할 때 과제 점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과제 채점 해놨으니까 그 점수 올려드릴게요 3번은 3번 어제까지 했던 과제는 채점을 언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중간고사 전에 하면 좋겠지만 좀 이제 시험기만 슬슬 시작하는 것 같아서 조교도 좀 봐서 한번 물어보고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이거를 일로 할까? 오늘 이거 올린 거 얼마나 미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좀 빽빽합니다 역시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스크래치부터 그냥 밑바닥부터 짜는 거를 조금... K-means랑 Mixed of Gaussian 둘 다 해 볼 거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Psyche-run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도 그냥 오늘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오늘 한번 되는 데까지 해 보는 걸로 할게요 좀 빠르게 가봅시다 여기 일단 맨 첫 부분은 여기 그냥 일단 가져올게요 여기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확대하자 이거를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냐면은 그 랜덤 샘플을 좀 그냥 생성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해 보려고 근데 이거 뭐 다른 함수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 랜덤이라는 함수를 써 가지고 직접 생성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거는 여기 R이라고 써 있는 거는 2x2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노말을 사용을 해서 샘플을 제네레이션 할 거거든요 근데 랜덤 노말을 가지고 샘플을 만들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찌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찌그러뜨린다 그냥 일종의 뭐 코배리언스를 준다 이거 나중에 싱글러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나올 텐데 하여튼 찌그러뜨린다 틀린다? 모르는 뭐 하여튼 2x2 매트릭스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밑에 T라고 해 놓은 거는 이 트랜슬레이션을 줄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1x2로 만들었네요 이거는 평균을 이동시킬 거예요 평균을 이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뜨리는 매트릭스 3개 이동시키는 벡터 3개를 그냥 랜덤으로 뽑았어요 2x2 랜덤 1x2 랜덤으로 이거는 랜덤 유니폼이죠 굳이 정규분포를 따를 필요 없이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어서 여기 뒤에 0.5 뺀 거는 이제 그 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빼놓은 거고 어쨌든 랜덤으로 찌그러뜨리고 랜덤으로 이동시킬 거다 그래서 총 3개의 그룹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샘플이 1000개 들어가죠 그래서 랜덤 노말로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R1으로 찌그러뜨리고 T1으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500개 샘플을 생성을 해서 R2로 찌그러뜨리고 T2로 이동시키고 여기 R3로 찌그러뜨리고 T3로 이동을 시킵니다 총 1000개, 500개, 500개 해서 2000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우 바이로우로 쌓여 있는 이 데이터를 다 하나의 데이터로 쌓고 지금 이렇게 쌓으면은 맨 처음에 1000개, 그 다음 500개, 그 다음 500개 이게 그냥 순서대로 쌓여 있으니까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섞어주는 거를 하겠습니다 한번 섞고 그리고 노말라이즈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함수가 있죠 그냥 뭐 그 및맥스 노말라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만약에 실제로 해본다 하면은 이렇게 최소값으로 빼고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로 분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어 이거 왜 굳이 플롯으로 그렸는지 모르겠다 스케터로 그려도 되죠 어 이거 옵션이 뭐더라 그러면? S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이게 C인가? 틀린가? 아 맞네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총 뭐 2000개가 어디 어디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요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대충 세 그룹이 나와 있고 요거는 사실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고 요렇게 예쁘게 잘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매번 실행할 때마다 생성이 되는 거고 역시 최소랑 최대값을 0이랑 1로 딱 그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가로 세로 축이 각각 0이랑 1로 딱 고정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요 X 아마 2000 바이 2짜리의 행렬이겠죠 그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예시에요 네 뭐 두 개로 해도 되고 네 개 해도 되고 상관없고 뭐 저희 짝이 나름인데 그냥 세 개를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K-means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K-means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를 명시를 해야겠죠 우리는 뭐 세 개라고 해 볼 건데 이거 나중에 한번 바꾸는 것도 해 볼게요 바꿨을 때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최대 그 이터레이션 횟수를 정할게요 요것도 뭐 나중에 탈출하는 조건을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단 열 번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 초기화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거는 초기화는 아니지만 요렇게 N개의 샘플 D차원으로 요렇게 받아 놓을게요 그리고 Mew를 먼저 만들게요 Mew 우리가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맨 처음에 랜덤으로 뿌려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 유니폼 랜덤으로 할게요 저는 유니폼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노말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럴때는 조금 범위를 맞춰주면 좀 더 좋겠죠 이거 하면은 평균이 0인게 나오니까 우리의 데이터는 0하고 1 사이인데 요렇게 되면 막 음수도 나오고 할테니까 뭐 그거는 조금 보정을 해줘야겠죠 어쨌든 저는 유니폼 랜덤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K by D로 만들거에요 그러니까 K번째 센트로이드는 아마도 Mew K K 가 되겠죠 저는 K번째 센트로이드를 요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로우에다가 각각의 행에다가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차곡차곡 담아 놓으려고 요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사실 여기에서 요 트라젝토리라고 한거는 그냥 뭐 매번 평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볼라고 쌓으려고 만든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빼고 할게요 요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또 디스턴스의 제곱을 하나 만들거에요 우리가 그 배울 때 D 라는 행렬로 가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N by K 로 초기화를 해 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 제곱의 N K 는 뭐냐면은 N번째 샘플 N번째 샘플 이라고 하면 얘기했죠 아 키보드가 편하지가 않아 N번째 샘플 그리고 K번째 센트로이드 요거 요거 두개가 각각 D 차원, large D 차원의 벡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우리가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그거 제곱해서 여기 이 디스턴스 제곱 이라는 이 행렬에다가 N번째 K번째 행렬에다가 넣어 놓을 겁니다 결국 모든 샘플이랑 모든 샘플하고 모든 센트로이드하고 거리를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 by K 로 넣어 놓겠다 그거를 거리를 제곱을 할 겁니다 굳이 여기서는 뭐 거리 구한 다음에 스퀘어루트 취하나 안 취하나 사실 알고리즘 돌아가는데 큰 상관은 없어서 저는 그냥 루트까지는 안 취하고 그냥 요렇게 구하겠습니다 초기화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K-means 알고리즘을 구하면 돼요 여기 뭔진 몰라도 이터레이션을 짤 겁니다 이터레이션을 짤 건데 맨 처음에 뭐냐면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센트로이드가 있으면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레이블을 찾아야 돼요 레이블을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주어진 샘플이랑 주어진 레이블이 있을 때 센트로이드를 갱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짜는 게 K-means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샘플이랑 주어진 센트로이드 가지고 거리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거리를 가지고 정수로 만들어도 되고 1ofk 코딩으로 만들어도 되고 레이블을 만드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샘플은 주어져 있고 각각의 샘플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평균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거리부터 계산해 보죠 여러분들 거리는 제일 간단하게 짜자고 하면 요렇게 이중 루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넣어서 요거를 넣어서 각자리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해주면 사실 구할 수 있죠 요렇게 짜면 되죠 이 n번째 샘플과 여러분들 이거 지울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 n번째 샘플이랑 k번째 평균이랑 요 벡터랑 벡터에 사실 뭐 놈을 써도 돼요 놈을 써도 되는데 그냥 직접 풀어서 구하자면 이 xn이랑 mu k랑 빼 가지고 각각의 자리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제곱한 거를 다 더하면 이 n, k에서의 디스턴스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중 루프로 짜도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 했었죠 우리 언제 했었지 파이썬 맨 처음에 배울 때 이거 예를 들었었잖아요 이거 구할 때 여기 첫 번째 루프 없이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짤 수 있다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구할 건데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얘를 여기 안에는 각각의 행에 행 by 행으로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행에 대해서 이 행 벡터를 다 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빼기는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행렬을 반복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n번 행을 n번 반복을 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사이즈가 같아지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구해서 여기서 썸을 취하되 엑시스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냐 1번 방향으로 하면 되죠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그쵸 1번 방향으로 하면 되죠 요렇게 짜면은 모든 샘플이랑 k번째 센트로이드를 n개의 행으로 반복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거를 끼리끼리 빼서 끼리끼리 빼기를 해가지고 그 끼리끼리 빼기 한 거에 제곱을 취해서 이제 가로 방향으로 쭉쭉 더해 나가면은 이 n by 1짜리 large n by 1짜리 컬럼벡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distance e라는 이 행렬에 k번째 컬럼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주석으로 날려도 되죠 요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했어요 주어진 샘플이랑 주어진 센트로이드 가지고 버리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label 구하면 돼요 label을 구할 건데 정수형으로도 한번 구해보고 one hot으로 one of k 코딩으로도 한번 짜볼게요 정수형으로 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요렇게 짜면 끝나죠 왜냐면 지금 distance 라는 행렬 안에 행 by 행으로는 샘플이 들어가 있고 row by row로는 k번째 센트로이드 까지의 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아지는 인덱스가 뭐냐 라고 하면 돼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한번 아이패드로 설명할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설명해줘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x라는 거에 n by d로 샘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x1, x2 해가지고 xn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mk 랑 mk 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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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비교를 하고 싶어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mk mk 이렇게 mk 를 총 n 개를 담았어요 그럼 얘도 n by d고 얘도 n by d가 되죠 두 개를 빼가지고 두 개를 뺀 다음에 두 개를 빼서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x1 이 벡터의 첫 번째 값 이 벡터의 두 번째 값 사실 지금 이렇게 들어 있죠 mu1의 첫 번째 값 mu1의 두 번째 값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mu1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고 x1의 두 번째 값이랑 mu1의 두 번째 값이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자리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다 더해서 distance를 구한 거예요 distance는 그렇게 구했어요 지금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하려는 이름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변수 이름을 해 놨는데 이게 n by k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0 by 3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간 게 뭐예요 첫 번째 샘플하고 첫 번째 센트로이드 첫 번째 샘플하고 두 번째 센트로이드 첫 번째 샘플하고 세 번째 센트로이드 그거에 거리들이 쫙쫙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때 label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 of k 코딩 rn by k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때는 0, 1, 0 여기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1, 0, 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1 of k 내지는 1 hot 코딩으로 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제가 말하는 그 정수로 짠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얘는 0부터 셀게요 얘는 1번이 제일 가까우니까 1 얘는 0번이 제일 가까우니까 0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밑에 뭐 뭐 9.3 4.5 1.0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2 이렇게 우리가 label을 이렇게 1 of k 코딩 1 of k 코딩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수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 뭐 둘 다 둘 다 해볼 수 있죠 좀 이해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그래서 요 여기죠 요기 그 distance라는 행렬에서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조사를 해가면서 그 각각의 줄에서 언제 언제 제일 작은 값이 나왔는지 그 index를 줘봐 라고 하는게 이 함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형 label을 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아 뭐 맨 첫 번째 줄만 프린트 해볼까요 아 이거 왜이래 요거랑 요거랑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가 뭐다 이 distance라는 행렬에 들어있는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왔는데 이 첫 번째 샘플이 첫 번째 센트로이드랑 0.66 두 번째 센트로이드랑 0.072 세 번째 랑은 0.689 이러니까 여기랑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에 index가 주어졌죠 또 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몇 개 한번 볼까 요렇게 나오죠 여기 여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작고 또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작고 그러니까 0 1 1 0 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0 부터 2 사이에 정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수형 레이블을 만들어도 되고 이거를 one of k 코딩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짜 볼게요 n by k에 불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r 이라는 r 이라는 r 이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0 0,0 여기 a레인지가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0 들어가죠 그리고 c에 맨 처음 값이 0이 들어가죠 그리고 1,1 2,1 3,0 4,0 이런 식으로 여기 첫 번째 행에는 0 부터 large n 까지가 차례대로 들어갈 거고 여기 뒤에는 c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0,1,1 0,0 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1로 바꾸겠다 여기서 구한 이 정수형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one of k 코딩으로 바꿔 보겠다 이거죠 이것도 한번 같이 프린트 해 볼게요 아 그거 왜 지었을까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가 지금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어사인이 되고 있어서 조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정수형으로 하라 하면 0,0,0 2,2 가 나온 거 같아요 그거를 one of k 코딩으로 바꾸니까 0,0,0 2,2 가 true로 바뀌었죠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레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이터레이션이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첫 번째 주어진 샘플과 센트로이드를 가지고 레이블 구하기 끝났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하면 되죠 주어진 샘플이 있고 그 샘플마다 달려있는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센트로이드를 새로 갱신을 하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포문 하나 짜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mu k를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mu k를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평균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스킹을 좀 해야겠죠 여기 전체 샘플에 대해서 전체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정수형을 쓰면 얘네들만 이 정수형 샘플의 인덱스가 k가 되어 있는 샘플들만 그 행만 선택을 해서 걔네들끼리 평균을 내도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에 불타입으로 마스킹을 할 거면은 요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요거 요거를 가지고 이 k번째 컬럼을 싹 뽑은 다음에 그거를 x에다가 마스킹을 해가지고 거기가 true인 자리에서만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다 가 되겠죠 그러면은 mu k 업데이트 됩니다 요거 한 뭐 두 줄이죠 포문 써서 두 줄 요러면은 주석 좀 빼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의 첫 번째 스텝이고 여기가 이터레이션의 두 번째 스텝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짜서 요렇게 넣으면은 끝나겠네요 요러면은 k-means 클러스터링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요 플롷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기를 가지고 와야지 여기까지만 가져와도 되겠다 여기 포문 안에서 플롷 해 볼게요 포문 안에서 플롷 할 건데 이제 모든 샘플을 이 레이블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해볼까 레이블을 가지고 차례차례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이거 왜 난 플롷으로 해놨을까 한번 그려 볼게요 뭐야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나 잠시만요 됐다 그러면은 그림이 쭉쭉 그려졌죠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초기 위치가 초록색이 뭐 여기 어디 있는 것 같고 파란색이 여기 어디 쯤 있는 것 같고 주황색이 여기 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터레이션의 거듭을 어 한 번에 끝났네요 여기는 한 번에 이미 수렴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어지죠 이거 실행할 때마다 지금 뮤가 랜덤으로 어사인이 되니까 달라지죠 초기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뭐 한번에 다 수렴하네 요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제대로 짰다면은 요거를 증가시켜도 사실 무리 없이 돌아가야 돼요 5개이면은 요렇게 나오네요 초기 위치 어사인을 어디다 했나 뭐 조금 날라가 있는 애들도 보이죠 여기 파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 끝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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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뭐 수렴을 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여기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요렇게 나오네요 아마도 이거는 초기 위치가 달라지면은 결과가 달라질 요 여지도 되게 많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K-민지입니다 좀만 쉬었다 갈까요 5분만 쉬었다 갈게요 그 믹스처브 가오시안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할 거라 믿어요 감마 nk 가 있는데 리스폰시빌리티 라는 게 있었죠 화면이 작아요 아 아 이거 안 했구나 죄송해요 리스폰시빌리티 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계산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3개다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근데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이 n,1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첫 번째 값 얘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가오시안 분포를 3개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각각 믹싱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확률 하나 계산해서 얘 곱하고 여기서 또 확률 하나 계산해서 얘 곱하고 여기서 확률 하나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해서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요거 3개 다 더한 것 뿐에 요거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은 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세 번째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구하는 게 리스폰시빌리티잖아요 그래서 뭐 이 결과가 뭐 0.1, 0.8, 0.1 이렇게 다 더하면은 1이 나오는 그런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는 게 이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의 핵심이고 그래서 여기 이 확률을 구하는 거 가오시안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거기에다가 믹싱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 그런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 이 컨티뉴스 베리어블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뭐 뮤 라는 애를 업데이트를 하죠 어떻게 업데이트 했었냐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웨이트를 곱해서 평균을 낼 건데 여기서 nk는 이 k번째 컬럼을 다 더한 값이죠 그 리스폰시빌리티에 k번째 컬럼을 다 더한 값이었는데 그걸로 나눠서 평균을 내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 이 뭐 n번째 샘플이 뭐 k번째 클러스터에는 뭐 0.8개 뭐 또 두번째 샘플은 k번째 클러스터에 뭐 한 0.1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연속적인 값으로 웨이트를 주는 평균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이렇게 아까 k-means 클러스터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1 또는 0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그냥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들어갈 거다 그게 다른 점이다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mk 구하는 게 있고 pi k를 구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nk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체 샘플에 대해서 이거의 비율을 구하면 됐었고 sigma k도 구할 건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거는 구현만 할게요 그냥 자세히는 설명 안 할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어차피 코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제일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sci-fi에 보면은 멀티배리에잇 그 벡터 버전의 랜덤배리어블의 그 노말 가오시항 분포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 안에 여기 안에 pdf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를 넣어주고 평균 넣어주고 시그마를 넣어주면은 그때의 확률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쓸 거예요 초기화를 여기서 하는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 일단 세 개라고 할게요 그리고 최대 반복 횟수 여기 20번으로 해놨네요 20번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파라미터 초기화 저거 여기 왜 해놨지 어차피 앞에서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더 해놔야겠다 파라미터 초기화를 할 건데 여기서는 파이랑 뮤랑 시그마 요거 세 개를 초기화를 해 줄 거예요 요거 세 개를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먼저 파이는 여기서 랜덤으로 했네요 요렇게 그 뭐야 유니폼 랜덤을 따르는 값을 세 개 뽑아 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얘네들의 합이 1이 되도록 요렇게 나눠줘서 일단 파이를 초기화를 할게요 이거를 뭐 요렇게 해도 되지만 뭐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유니폼 랜덤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뮤도 초기화를 할게요 아까랑 비슷한 요령이죠 k by d 로 할 겁니다 뮤 k 땡이 이제 k번째 클러스터의 평균을 말하는 거겠죠 시그마는 d by d by k 로 했네요 그래서 시그마 땡 땡 k 가 이제 k번째 아이고 클러스터의 코베리언스 로 할 건데 이거를 0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이니셜라이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약간 작은 값에 아이덴티티로 넣을게요 뭘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 그 뭐라 그러지 트랜스포즈랑 자기 자신이 같아야 되고 이거 항상 포지티브 데피닛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그마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행렬이에요 아무거나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랜덤으로 어사인을 할 순 없고 그냥 제일 맘 편하게 아이덴티티로 초기화를 하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앞에 그냥 웨이트는 좀 적당히 값이 수렴할 수 있게 그냥 범위를 좀 지정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요렇게 파라미터 3개 초기화 했습니다 파이 이거는 K 벡터죠 그러니까 K 차원의 벡터죠 뮤는 K by D로 넣었고 시그마는 D by D by K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명심을 하고 출발을 해 봅시다 여기 이 그림 그리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그 강의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등고선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 등고선까지 그리지 않을게요 넘어갑시다 이터레이션을 짤 겁니다 이터레이션에 들어가 봅시다 두 가지 스텝이 있죠 주어진 샘플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 가지고 Responsibility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Responsibility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딱 요거 두 단계입니다 요거 두 단계를 짜서 아까처럼 요거 두 개를 이제 포문으로 돌릴 겁니다 내려가 봅시다 여기 있구만 Responsibility를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감마라고 해서 얘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사실 이거 약간 그냥 딴 얘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를 어떤 순서로 배웠냐면은 C언어를 맨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매트랩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파이썬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 파이썬이거든요 제가 파이썬을 하는 거 솔직히 파이썬을 파이썬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C언어에서 짰던 그 요령이 그냥 약간 번역기 돌린 것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짜는 파이썬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되게 안 파이썬같이 짜요 어쨌든 감마를 n by k로 만들 거예요 감마를 n by k로 만들 거여서 이거를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얘를 구해야 되죠 얘를 다 구해야 돼요 얘를 다 구할 건데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multivariate normal 이라는 함수에다가 전체 샘플을 다 넣어주고 이때 평균으로 우리가 사용할 평균 그 다음 뭐지? covariance인가? 네 covariance로 우리가 사용할 covariance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 가오시안 분포의 확률을 다 구해줘요 주어진 평균이랑 주어진 covariance에 대해서 이 x 여기 안에 지금 large n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얘가 d 차원이고 얘가 d by d 차원이고 얘가 n by d 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자동으로 그 large n개의 확률값을 쭉 다 구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돼요 k번째 파이만 곱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버립시다 여기다가 넣어버릴게요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프린트 해볼까? 어? 뭘 잘못했지? 아 pdf를 빼먹었다 pdf입니다 pdf multivariate normal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입니다 요거 해볼게요 아 또 뭘 잘못했어 아 이거 뭐야 n by d죠 아 n이 날라갔다 여기서 실행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감마를 구하긴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합해서 1을 만드는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확률 구하고 mixing coefficient 곱하고 여기도 두 번째 확률이랑 mixing coefficient 곱하고 여기도 세 번째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를 이거 다 더한 걸로 이 한 줄을 나눠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까요 우리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자면은 아니죠 요거죠 요렇게 좀 깔끔한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할 순 있습니다 요렇게 구하면은 이제 각각의 줄이 여기 여기 다 더해서 1 나올 거예요 여기도 다 더해서 1 나올 거고 여기도 다 더해서 1이 나올 겁니다 요게 그거 한 거죠 전체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줄을 그 줄의 합으로 나눠줘라고 한 거니까 요거 포문 없이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제 Responsibility 다 구했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샘플이 각각의 클러스터랑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딱 보면은 지금 여기가 제일 크죠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이 제일 컸다 이거겠죠 여기는 좀 비등비등 한데 여기가 좀 더 크네요 여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을 거고 여기가 좀 더 커보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마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감마 가지고 레이블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argument max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로 만들어도 되고 원앗 코딩으로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샘플 주어졌고 Responsibility 주어졌어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 봅시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려면은 일단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아 이거 뭐라고 할까 nk 라고 합시다 nk 제로로 만들게요 k 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폼은 안 써도 될 텐데 폼은 쓸게요 nk의 k번째 는 감마를 k번째 칼럼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 요렇게 Responsibility가 있으면은 여기 첫 번째 줄 다 더한 거 두 번째 줄 다 더한 거 세 번째 줄 다 더한 거 아까 그거를 nk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nk라고 붙였어요 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샘플이 대충 몇 개 있고 두 번째 샘플에는 몇 개쯤 세 번째 샘플에는 몇 개쯤 들어 있는지가 이제 실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nk를 하나 만들 거고 뭐 파이 k부터 업데이트 해 볼까요 파이 k 너무 간단하죠 요렇게 업데이트 하면 되죠 2 Responsibility 각각의 컬럼의 합을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 주면은 이 Mixing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도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으로 업데이트 해 봅시다 평균으로 업데이트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겠네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잠깐만 다시 아이패드를 갔다 봅시다 뭐냐면은 지금 감마에 요렇게 하면은 컬럼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첫번째 샘플이 K번째 클러스터에는 얼마 두번째 샘플이 K번째는 얼마 세번째는 얼마 네번째는 얼마 이런게 쭉쭉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X라는 전체 샘플은 요거는 지금 nx1이고 요거는 nxd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X1 첫번째 샘플 두번째 샘플 세번째 샘플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우리가 μk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요거 곱하기 이 벡터 요거 곱하기 이 벡터 요거 곱하기 이 벡터 해가지고 쭉쭉쭉 구해야 돼요 0.8에 X1 0.1에 X2 0.3에 X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전체 합으로 나눠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nk라고 저장을 해 놨어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울라나 이거 그냥 포문으로 짤까요 포문으로 짜도 되고 포문 안 쓰고 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짜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좀 편한 방법으로 하자면은 편한 방법 편한 방법으로 해 봅시다 그럼 μ을 그냥 빵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가야겠네 이거 강의 자료랑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모든 샘플에 대해서 u,k번째에다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감마 n,k에다가 X에 요거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럼 여기 n번째 샘플에다가 이 감마 n,k를 곱해서 더 해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뮤에다가 차곡차곡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하고 나서 그래서 얘를 얘를 아이고 아 키보드가 내게 아니니까 너무 불편하다 얘를 n,k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감마에서 미리 나눠서도 상관 없지만 이게 좀 더 낫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뮤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쵸 각각의 샘플에다가 감마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컬럼의 합으로 한번 나눠주는 거 그러면은 k번째 뮤을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사실 시그마도 시그마도 쉬운 버전으로 가자면은 쉬어도 쉽진 않겠다 시그마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에러를 하나 저장을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흘려들으세요 이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에러를 이렇게 하면은 reshape을 합시다 d by 1로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될 거 같은데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나 아 이거 지금 짜는 거라 조금 불안한데 한번 돌려 볼게요 아 되네요 시그마는 여러분들 그냥 거기 강의 자료에 나오는 식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폼은 돌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한번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그냥 훑어보세요 이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뮤랑 뮤도 새로 했고 시그마도 새로 나왔고 파이도 새로 나와서 모든 파라미터가 다 업데이트 됐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 하고 싶었던 거 주어진 샘플이 있고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을 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바퀴 돌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 볼 텐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림 그릴 거니까 이렇게 레이블 하나만 따 놓을게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아 이거 가져 봅시다 괜찮은데 여기 폼은 아직 안 돌렸지만 한번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사이즈도 그냥 안 하고 이거 왜 자꾸 플롯으로 되어 있지? 이거 C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일단 한바퀴 돌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한바퀴 돌았을 때 이거를 이제 여러 바퀴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폼은으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 볼게요 돌아 봅시다 쭉쭉쭉쭉쭉쭉 돌고 있죠 여기 맨 처음에 뭔진 몰라도 파란색이 되게 여기 무대 중앙에 있었던 것 같고 주황색 이 쯤에 있는 것 같고 초록색은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막 돌고 돌고 돌면서 점점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요렇게 요렇게 점점 수렴을 해서 저는 20바퀴 돌린다고 했었죠 20바퀴 다 돌면은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오시안 분포가 3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믹싱 코에피션트가 달려 있어서 요렇게 뭐 자기들 클러스터에 가서 뭐 들어 맞아 있는 거죠 이때 뭐 하나씩 프린트 해 볼까요 믹싱 코에피션트는 뭐가 나왔고 뮤는 뭐가 나왔고 시그마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믹싱 코에피션트는 여러분들 아까 샘플을 생성을 할 때 비율을 어떻게 했냐면은 1000개 500개 500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1대 2 뭐 2대 1대 1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어느 순서에 뭐가 붙을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믹싱 코에피션트 보면은 그게 나와 있죠 한 25% 50% 25% 샘플을 적당히 그렇게 나눠 가진 걸 알 수 있죠 여기 평균 위치 들어있죠 이 25%에 해당하는 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의 평균이 여기가 있고 이 50%에 해당되는 평균이 여기 있고 이 25%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있네요 요게 아마 초록색 같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시그마가 아 이건 좀 차원이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2x2의 행렬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여기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온 거 같다 너무 빨리 왔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하면은 믹스처 오브 가오시안 클러스터링을 짰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쉬었다 갈까요 바로 가요 쉬었다 가요 분위기가 안 좋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거 과제로 나오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 여러분들 여기 여기 너무 겁먹지 말고 감마 짜는 거 감마 감마 구하는 거 감마 구한 거랑 이 평균 구한 거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은 저는 많이 안 바라거든요 뭐 만약에 시험이 나오더라도 여기 감마 짠 부분 여기 뮤 랑 타이 짜는 부분 요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요거는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끝납시다 요거 빨리 설명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옆에 거 볼 필요도 없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케이민드 짜고 가오시안 믹스처 짜봤자 어차피 싸이킨런에 다 있다 그리고 싸이킨런이 훨씬 잘 구한다 훨씬 잘 구하고 훨씬 빨리 구하고 어차피 다 한다 샘플 데이터 제네레이트 하는 것도 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물론 이거는 랜덤은 아니고 아 랜덤은 랜덤이죠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샘플 데이터 제네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Blob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약간 뭐 약간 동글동글한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Blob 데이터를 만들 거다 전체 샘플의 개수 요만큼 해줘 센터 두 개는 무슨 말이냐 아 Blob을 만들 때 센터 두 개를 넣어 달라 뭐 랜덤 스테이트 이거 랜덤 씨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씨드는 0으로 해서 뿌려봐라 그렇게 해서 뿌립니다 이거 아직 실행 한 번도 안 했구나 실행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지금 뭐 레이블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요렇게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데이터 만든 거를 여기 X에다가 넣어놨어요 X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뭐 천 개의 샘플이 뭐 2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꿀 겁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 볼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를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여기 딕셔너리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K-means랑 Mixture of Gaussian 쓸 거예요 그래서 K-means, Gaussian Mixture 이거 뭐냐면 여기 Psyche-run 보면 Psyche-run 안에 있는 클러스터에 K-means 클래스 있을 거고 Psyche-run의 Mixture 모델 안에 Gaussian Mixture가 있어요 얘는 뭐 클러스터링에도 쓰이지만 뭐 regression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에 쓰이거든요 얘는 클러스터링에 속하지는 않나 봐요 어쨌든 거기서 불러온 K-means랑 Gaussian Mixture를 여기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뭐 그린그린인 걸까 넘어가고 만약에 여기 그냥 어... 이거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 이거예요 K-means 알고리즘은 어떻게 인풋을 줘야 되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여기 여기 numerator 여기 들어가 있죠 어쨌든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 랜덤 Seed 여기다 넣어놨고 여기는 사실 어렵게 써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는 Component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N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N 컴포넌트 그 Mixture를 이루는 컴포넌트의 개수를 우리가 명시한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하는 코드는 똑같아요 학습을 하는 코드는 이게 K-means가 됐든 Gaussian Mixture가 됐든 간에 핏 해가지고 데이터 넣어줘서 여기서 학습 돌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K-means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깊은 한숨이 들렸는데요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요? 나 좀 소심한가 봐 되게 눈치 보이네 여기 알고리즘 있죠 여기 안에 결과로 이미 그 멤버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luster Center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센트로이드들의 중심 위치가 이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Center라고 넣고 레이블도 이미 여기 안에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꺼내 오는 거예요 Gaussian Mixture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파라미터로 Min이랑 covariance랑 파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중에 Min, Min만 가지고 Center라고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는 레이블은 클러스터에 레이블을 직접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마도 Responsibility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predict, 예측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 그 예측해서 얻어진 레이블을 한번 얻어낼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게 K-Means가 됐든 Mixer of Gaussian이 됐든 간에 Center랑 레이블을 얻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Center랑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 그려놓고 전체 데이터 그려놓는데 여기 색깔로는 뭐 이 레이블이 됐든 이 레이블이 됐든 그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레이블로 줘 그리고 각각의 평균의 위치는 혹시 어디 들어가 있는지 빨간색으로 표시해봐 해서 돌린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꿔가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짝짝짝 늘려가면서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한번에 보려고 해 놓은 거고요 뭐 사실 가오시아 믹스쳐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K-Means 알고리즘에서 그때 배우기로는 이 바운더리들 이 바운더리들이 사실 어떻게 생기고 있다? 여기 이 센트로이드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그런 선들로 바운더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고 요거는 사실 그 사이킨던 공식문서에서 가지고 온 거 그냥 조금 응용한 거거든요 공식문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보면은 뭐 K-Means나 믹스쳐 오브 가오샷 말고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슷한 비슷한 요령으로 거기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시간 5분이 됐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네요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Q&A를 하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 보고 우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